마찬가지로 시범 프로젝트 중에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006도 있죠? 이 부분입니다.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역시 시범 프로젝트입니다. 시범 프로젝트니까 여러분들에게 코딩, 오픈넷 플랫폼을 어떻게 코딩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. 주소가 드라이빙 오프닝 시점 ai 입니다. 이걸 열면은 이 페이지에 연결됩니다. 드라이빙 주소는 드라이빙 오프닝 시점 ai 입니다. 자율주행입니다.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을 진행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같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에요. 첫 번째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코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오프닝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고 실제 코드도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. 그래서 how it works와 white paper, show me the code, 그리고 코드까지 해서 다 보여드립니다. 그러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아멘